난리 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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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고. 야 이리와. 빨리 이리와. 절대. 편이야. 자 절대개력은 기자가 분명히 되고 들어오는 유정이에요. 수비룰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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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룰룰. 자 마지막에 투아웃 주자 2로. 아슬아슬해. 지효야 맞춰야 돼. 아니 이거 너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도르도 없는데. 아니 이거 너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도르도 없는데. 아 정말. 아 저는 단지에서 아웃시켜요. 견제하면 아웃 되겠다. 견제하면 아웃 되겠는데 들어가봐. 들어가봐. 아 그래 알겠어. 니가 하라는 데로 할게. beautiful. 너무 하시네. 지보가 지나갔어. 한번 찍으면 돼요. 대고 있어 지효야. 야 대고 있어 딱. 더 밑에. 더 밑에. 아 됐다 됐다. 아 됐다 됐다. 아 됐다 됐다. 아 됐다. 잠깐만. 미래 딱지. 미래를 보냈어. 뭐 뭐. 나 지금 방금 나의 미래를 봤어. 니가 이걸 지적을 했지. 알았어. 류현진이 가운 일인데. 미래를 보냈어. 못하겠어. 자 이렇게 해서 초등력 야구 류현진 팀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 이겼었는데. 우리 다 이겼는데. 와 금 달려있다. 와 금 다섯 개. 2011 러닝맨 시리즈 우승. 심수 봐. 심수 봐. 심수 진짜 미쳤어. 아 죄송해요. 알았어야죠 저거를. 우리 저거 타려고 왔는데. 진짜 멋있다. 멋있다. 멋있어. 자 이제 했던. 유현진 팀. 수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신성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예뻐지는 쇼핑몰 소녀나라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입시미술교육전문 CNC 미술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대한민국 화덕치킨 화루가루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극동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건강한 피부의 시작. NST 홍성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